국토부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 8곳에 대한 도시 이름을 공모한 결과 7만 8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. 신도시 명칭은 국토부가 지구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모두 32명을 선정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살고 싶은 신도시 투표에서는 과천과 하남, 교산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.